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이 3선 연임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8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제히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연방하원 뉴저지 3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앤디 김 의원은 바필리 공화당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13만 1632표를 기록해 10만 6080표에 그친 힐리 공화당 후보를 넉넉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1996년 3선 고지 등정에 성공한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하는 한인 연방의원이 됐습니다. 이번 승리로 김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면서 연방하원 내에서도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에서는 나란히 주하원 의원에 도전한 한인 후보 2명 모두 당선됐습니다. 특히 맨하탄 차이나타운 일대 65선거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E 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76%를 기록하면서 헬렌 치우 공화당 후보를 꺾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에 론 김 의원도 득표율 51.9%로 48.1%에 그친 샤론 라오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인 후보들 간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던 유저지 펠팍 시장 선거에서는 폴 김 민주당 후보가 총 1,563표를 득표해 스테파니 장 후보의 1,359표보다 204표 앞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한인 현역 의원 4명 모두 연임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메를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이 선거 승리를 선언했고 캘리포니아 영김 하원 의원과 미셸 팍스틸 하원 의원도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3선 1명에 재선 3명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인 이민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부지사도 탄생했습니다.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민주당 부지사 후보는 이날 20만 6,479표를 얻어 세아 울라투파이 공화당 부지사 후보를 10만 707표 차이로 따돌리고 압승했습니다. 루크 당선인은 50개 주 정부를 통틀어 최고위 선출직에 오른 한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2020년 뉴욕 본선거에서는 한인 밀집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친한파 정치인들이 대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퀸즈 지역의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인 그레이스맹 연방하원 의원은 육선 연임을 달성했습니다. 연방하원 12선거구에 출마한 제리 네들러 현 의원이 연방하원 3선거구에서는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뉴욕 주의원 선거에서도 토비 스타비스키 주상원 의원이 13선을 달성한 것을 비롯해 에드워드 브런스틴 주하원 의원은 7선, 닐리 로직 주하원 의원 5선, 존 리우 주상원 의원 3선 성공 등 낭보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목사회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투르키의 스터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어에는 김남수 목사를 비롯한 35명의 목회자와 사모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일정의 주요 지역은 사도바울의 고향 다소, 바울의 생가터, 수리안 안디옥, 베드로 암굴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의 시작이었던 실루기아 항구, 바나바의 고향 살라미스, 바나바 무덤,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이스탄불 성소피아 사원 등입니다. 이번 여행은 조영성 성교사가 안내를 맡았고 최종승 교수가 바울 특강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김남수 목사는 이번 터키 스터디 투어는 평생을 바나바와 바울을 연구한 조영성 최종상 성교사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해박한 지식을 우리들의 영성과 사명에 접목시키고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장 김명호 목사는 이번 술래를 통해 새로운 각오와 도전으로 주위의 음성 듣는 술래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